안녕하세요 저 짚라인 타러 왔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짚라인 타러 갔어요 이준아 용왕님한테 소원 한번 빌어보자 용왕님? 짚라인 타고 해주세요! 짚라인 타고 해주세요! 짚라인? 아 짚라인 옛날에 타봤잖아 아 맞다 아빠랑 어렸을 때 탔었지? 어 어릴 때 자주 탔었었거든요 아우 애기 때문에 애기다 애기 아 진짜 애기다 아우 예뻐라 아이고 아하 발 진짜 귀여워 어머어머 너무 안 무서운가봐 우와 유명하다 좋아하는가봐 와 안 무서워하고 잘 탄다 야 겁이 없다 저 때하고 지금하곤 또 스케일이 틀릴텐데 다르죠? 약간 두려워하는데 그걸 약간 즐기는 듯한 느낌이죠 두려움에 대한 설렘이 있거든 응 이준이 몇 킬로야 지금? 몸무게 27 27? 왜 저런 뜻을 몸무게를 적으라 그러니? 하하하하하하 완전 재밌겠다 그치? 어 재밌겠다 짚라인을 좋아하는구나 짚라인을 좋아하는구나 야우 어머어머어머어머 우와 덜컥 겁나지 않아요? 이준아 괜찮겠니? 나 이제 약간 후회스러운 어 내가 생각한 짚라인은 이게 아닌데? 지금 하하하하 나도 굉장히 무섭다 너무 높은 물었어 너무 높고 너무 긴데요? 오우 나는 너무 무섭다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오우 여기서 봐도 엄청 높은데 진짜 집이다 하하하하 이건 어른용이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온몸으로 바람을 느껴야 되잖아 이게 아 나 어른용도 무서울텐데 저도 무서워 못한거 같아 오우 나는 울거 같은데 말이 없어진거 같은데 미소를 잃었어 이준아 응? 아빠 먼저 가서 응 먼저 탈테니까 왜? 아빠 어? 왜?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랑 많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요 옛날에 얕은 것만 타는 그리고 둘이 탈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말했는데 아빠 먼저 탈게 응 아빠 잘 타는 거 보고 응 그 다음에 뒤따라와 응 자 파이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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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긴장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졌어? 아니 이거 무거워서? 응 무거워서 괜히 소원을 짚라인으로 빌었어 갑자기 후회돼 이런 짚라인이 저는 몰랐던거지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중간에 손 놔도 됩니다 대신 마지막 포착할 때는 다시 다정색 좀 약간 껄먹는 것 같더라고요 껌먹을 것 같은데 이준아 완전 재밌겠다 탈 수 있다리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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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원하겠다 너는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아 그랬지 아빠 너와 셋 아빠와 와시다리 와 이분은 가슴 없으셨나 이거 완전 재밌는데 아빠 아빠 아빠가 저렇게 타니까 또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준이 이준아 파이팅 이준이는 어떨까요? 할 수 있다리 할 수 있다리 할 수 있다리 이 집안 유행이 할 수 있다리 할 수 있다리 뭐라고? 할 수 있다리 알았다리 오우 오우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요 아니요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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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면 돼요 혼자서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면 돼요 눈이 가려면 돼요 아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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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귀엽다 유준이가 타면 진짜 용감한 건데 오우 탄다 탄다 난 못 타 난 진짜 못 타 근데 포기한다고 안 하네 도전 파이팅 귀여워 용감해 자 다리 쭉 앞으로 끼고 파이팅 파이팅 응 아 눈 꼭 감았어 아니 아니 귀여워 다리 쭉 뻗은 거 같아 왜 진짜 겁먹었어 어우 겁나 어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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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을 떼기가 어려운데 김희준 할 수 있다리 귀여워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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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야 되는데 눈 떠봐 눈 떠봐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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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떴어 슬륨 슬륨 이제 괜찮네 대견하다 진짜 눈 떴어 떴어 살짝 살짝 뼈가 안 있네 떴어 그러네 김희준 슬륨 파이팅 아 멋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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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왕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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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오 용기 있는데 안 무서웠어? 무서웠지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어? 어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어? 재밌었지 어우 남자네 아우 이즈이 요즘 자꾸 센 척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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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 으 으